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배고파서 굶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혈기가 넘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땐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것 생각하고 식빵을 사요 식빵 식빵을 사서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그런데 식빵을 이렇게 놔둬 이제 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저기 뭐야 침대 맨 안쪽에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맨 끝에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또 난 신학교 때 깐토레스를 했어요 맨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토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아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데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저기 드리고 뭐라고 그래? 공양한다고 그래 나눠 먹는 거 그걸 공양한다고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고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굳하면 굳덕을 돌린다 무당으로 굳덕 구덩을 둔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싸놓으면 썩는다 싸놓으면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싸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형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이리 와봐 내 식빵 사갖고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 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어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어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긋 때도 많았어요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어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분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어 긋고 오디 오디 먹을 때도 성어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 하면 성어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예요 드립다 그냥 드립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어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2천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천 원 이상이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선교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에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아마 여기 지금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 보통 한 2, 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 한 4, 500만 원은 벌 거예요 3, 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1억수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1억수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이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구리기도 열심히 하면 집안채 아니 어디 빌때를 대고 빌어야지 집안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원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뭐야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며느리가 시댁 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느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얻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입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있대요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관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아 근데 포크레인 그 에이텐이라고 이렇게 무한개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서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더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래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요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기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얻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에요 돈이요 내가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이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1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교 한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의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띄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받다고 생각하나요 8억을 손해받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게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적 회사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의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요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이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천이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하는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이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또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천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 사라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보호...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있어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정도 열을 가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원 40만원 나오는 거야 300만원 400만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살 꼬셔요 펀드에 넣으면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어? 1억에 20%로 2천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의 3.5% 이거는 될 테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너만 알아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사람들 영혼 망가트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해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권 노인들도 돌보시고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저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 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 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뛰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번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버면요 이 사람 떼같이 몰려와 떼같이 떼같이 몰려와서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테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누구 유명인 영화 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네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었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탁신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간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간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서른 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열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열모세포를 기증을 해서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서 화분에 골수가 다 찼다고 내가 차가 갖고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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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실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그러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정말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 거래하다가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름이에요 몸부름이 그래서 집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쩌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면 시간만 탓할 뿐이다 여러분들 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 아니 그러면서 거짓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배고파서 굶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혈기가 넘쳐요 그런데 새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땐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요 식빵 식빵을 사서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그런데 식빵을 이렇게 놔둬 이제 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저기 뭐야 침대 맨 안쪽에 옷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맨 끝에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또 뭐 난 신학교 때 깐토레스를 했어요 맨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토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아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데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저기 드리고 뭐라고 그래 공양한다고 그래 나눠 먹는 거 그걸 공양한다고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고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구탐구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구탐구떡을 돈다 우리는 성채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싸놓으면 썩는다 싸놓으면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싸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채화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이리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 나한테 얻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불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대요 잡아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서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요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싸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작년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한 직원들이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어 이거 가지고 성주술래 가자 그래갖고 아씨씨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그 다음에 반내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천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여요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 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요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줘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워렌 버핏 빌게이층 걔네들 둘이 낸 게 천억 달러에요 천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 미국에 가보면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짝 살짝 미치는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태호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서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천명을 먹인 기정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천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빵 저기 뭐야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기증한 저기 뭐야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천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들어와서 한 천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천만 원째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요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고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는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이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아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산도 완전히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서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 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를 내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 이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한 번 마음이 놓여야 안 놓여요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십계명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고추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심히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 고랑이 보통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빠닥빠닥 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도돈니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욕심을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 감이요 5월 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이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천천할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 달에 가보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하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요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식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사제로 살면서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세게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길라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두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적으로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에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뒤로 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사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이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아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강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백억을 갖다줘 천억을 갖다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봤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에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부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오 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여권 내놓고 은행 통장 잔고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준 잔고를 하느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 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의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 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 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철양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올린 성취 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 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날 때 하루에 보통 성어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어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긋 때도 많았어요 나도 근데 요즘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어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어 긋고 오디 오디 먹을 때도 성어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 하면 성어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예요 디립다 그냥 디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성어를 긋는 것은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2천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천 원 이상이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성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에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아마 여기 지금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 3백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 5백만 원은 벌 거예요 3, 4백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아르바이트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 우리가 구하는 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은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이 주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굴기도 열심히 하면 집안채 아니 어디 빌델 대고 빌어야지 집안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원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뭐야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 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다며 그러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얻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들입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붓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 아프리카에 잠비아에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있대요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 봉사관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아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개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서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더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래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기를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얻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싸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에요 돈이요 내가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1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교 한 신도시 거기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의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띄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띄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띄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띈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건 8억을 손해받다고 생각하네요 8억을 손해받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게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적 회사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의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요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이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천이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하는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이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또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천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 사라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청와대 판검사들을 보호 청와대가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져서 2000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서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1시간 정도 열을 가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원 40만원 나오는 거야 300만원 400만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원 나오는 거야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살 꼬셔요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어? 1억에 20%로 2천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원씩이면은 어때요? 할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의 3.5% 이거는 될 테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너만 알아 그래서 그래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사람들 영혼 망가트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여서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본 노인들도 돌보시고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달 벌어서 내가 500만 원, 300만 원 벌으면 그중에 50만 원, 60만 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뛰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본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 이 사람들 떼같이 몰려와 떼같이 떼같이 몰려와서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디모테오서 1장 6절 1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누구 유명인이나 영화 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어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탁신 오지 않는다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예요 이제 서른 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열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열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데 맞는 아가씨가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서 화분에 골수가 다 찼다고 그런데 차가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실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신부가 나한테 어 신부님 그러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순진 저는 안 순진해요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정말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 거래하다가는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름이에요 몸부름이 그래서 집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쩌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면 시간만 탓할 뿐이다 여러분들 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그린 적이 없어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 아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은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 그게 돈 버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3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그런데 새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땐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요 식빵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그런데 식빵을 이렇게 놔둬 이제 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저 저기 뭐야 침대 맨 안쪽에 옷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또 뭐 난 신학교 때 깐 또레슨을 했어요 맨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 또레슨을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아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걸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데 음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저기 드리고 뭐라고 그래 공양한다고 나눠 먹는 거 그걸 공양한다고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고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구탐 구떡을 돌린다 무당으로 구탐 구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싸놓으면 썩는다 싸놓으면 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났네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거 싸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화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이리 와봐 내 식빵 사와 나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 나한테 얻어 먹었으니까 어떡해 불러다가 또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대요 잡아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서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노랗게 변하더래요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종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본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작년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한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어 이거 가지고 성주술래 가자 그래갖고 아씨씨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뭐 그 다음에 반내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에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천만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다라고 있어 보여요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971년 3월 11일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 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요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에 도서관을 줘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워렌 버핏, 빌게이층 걔네들 둘이 낸 게 천억 달러에요 천억 달러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갓부들은 보면 다 미국에 가보면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태호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재물하고 자기를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이 있어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서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천명을 먹인 기정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천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빵 저기 뭐야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기증한 저기 뭐야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천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한 10억 정도 들어와서 한 천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천만 원씩 열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가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섞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 샘 섞게 돼 있어요 나누는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는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이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식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식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식계명? 자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식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시나이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산도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서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 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 송아지 만들자 그런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르려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는 마음이 넣어요 안 넣어요?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십계명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고추농사를 짓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농사를 짓느냐고 돼요 왜냐하면 고랑이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도돈니,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욕심을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 감이요 5월 달만 되면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이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천천할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 5월 달에 가보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요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식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사제로 살면서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어야 세게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두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에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뒤를 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예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사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이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강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백억을 갖다줘 천억을 갖다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봤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호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여권 내놓고 은행 통장 잔고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느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 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의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 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 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철양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올린 성취 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винendo 내가 잘못된 것보다 희망을 풀어내려는